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9일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합동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강원도지사 선거, 정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5.0%,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33.9%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격차는 11.1%포인트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지정당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이 47.7%로 더불어민주당 27.7%보다 20%포인트 앞섰고 이어 정의당 4.4%, 그 외 다른 정당 0.9% 순이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자 인물과 능력이 28.7%로 가장 높았고 정책과 공약, 소속 정당,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차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론,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확충이 꼽혔습니다. 이어 제2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권역별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투표할 후보가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1.1%에 달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부동칭 잡기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정동원입니다.